2024년 8월 12일 월요일 오전 9시 12분 이구요 여기는 미얀마 만달레이에 있는 식소입니다. 아침 조식 먹으러 로비 내려왔구요 정전입니다. 그 시간대 9시까지 전기가 오든 발전기를 돌리든 하고 정전시간은 어느정도 규칙적이고 또 그 시간대는 Good morning 잘 지킵니다. 그래서 대충 대비를 하는거죠. 10시까지 조식시간이구요 역시 맛있는 조식 나왔습니다. 먹고 여기서 3밥 더 지냅니다. 어제 프라이빗룸 더블룸으로 옮겼구요 한템포 쉬어가기 요정도 다 끝나갑니다만 뭐일까요 국수 튀김국수 종류 튀김국수 종류 태국식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비가 옵니다 어제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구요 한동안 비가 안왔는데 어제부터 비가 계속 밤새건 내렸습니다 중국인 한무리들은 비오는데 금방 차 몰아서 갔구요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